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도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여러분들 써주신 거를 1년이 지나서 뒤늦게 읽고 있죠. 오늘 방송 편에는 1년 전에 여러분들 써주신 영화 감상평 읽어보겠구요. 1년 지나서 읽으니까 시의성은 떨어지지만 그동안 못 봤던 영화들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옛날 1년 전 추억이랄까? 그런 것도 생각나고 재미있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죠? 고비만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이 좀 탈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저희가 이전 방송 편으로 나의 작은 시인에게 방송 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청취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방송 편이.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꼭 한번 보시고 저희 방송 편도 찾아서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는 항상 그 달에 스크린 숫자 1위 영화 흥행 1위 영화를 살펴봅니다. 2018년도 6월의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주라기 월드 2편이었습니다. 1972개를 기록했었구요. 마찬가지로 흥행 1위도 주라기 월드 2편 566만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했네요. 음.. 제가 주라기 월드 1편은 뒤늦게 VOD를 봤었는데 요거는 아직도 제가 보질 못했네요.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편에 주라기 월드 2편에 대한 영화 감상평도 담겨 있으니깐요.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시구요.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코너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참여해주세요. 저희 블로그 쪽에 오시면 이거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죠. 뭐.. 6월에 본 영화 써주세요. 뭐 이런식으로 제가 포스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6월 4일날 2018년 6월 4일날 에너야닉스님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6월 더위가 상당하네요. 회사에서는 벌써 에어컨 가동시키고 크크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그리면서 리틀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 감상했다고 써주셨습니다. 한국 감독이죠. 임순례 감독이 연출했던 리틀포레스트가 아니라 원작인 일본영화 리틀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 두 편인데 각각 2시간 정도 분량 이라네요. 일본영화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계절이 끝날 때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서 각각 4번의 오프닝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날씨도 더운데 그리고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같은 멘트가 나오는데 역시 총 4번 같은 멘트를 들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4번씩 듣는 것이 나중에는 꽤나 지루함을 주더군요. 말만 들어도 덥네요. 한국판과 기본 얼기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묘사와 영화적인 상황 연출은 한국팔보다는 훨씬 덜 합니다. 주인공이 귀향을 하게 된 이유도 한국판보다는 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한국판에서 나온 삼각관계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판보다 더 요리와 자연 경관 시골 생활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그런 의미에선 더 농도 깊은 실링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사람들한테는요. 불행히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매 계절마다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 흐름이 갈수록 지루한 편이고 한 계절당 약 7개의 요리가 나오는데 영화상에서 30개 가량의 요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게 그 요리 같고 딱히 먹고 싶은 요리도 없고 매번 비슷한 패턴이 4시간이나 이어지다 보니 영화를 나눠서 봤기에 망정이지 한 번에는 도저히 못 보겠구나 싶더군요. 마지막 봄 계절 봄 편에서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판이 훨씬 좋네요. 여자 주인공도 우리 김태일이 배우가 훨씬 이쁘고요. 하나 유의점은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 채식 위주이긴 하지만 중간에 메기와 천둥오리 요리가 등장하는데 해체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니 비위 약하신 분은 주의하실 것 같습니다. 동물을 자르고 이런 해체 장면 저야 뭐 시골 출신이고 워낙 물고기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하는 걸 많이 봐서 아무렇지 않았지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천둥오리 짤이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래에서 부화한 귀여운 병아리 천둥오리가 자라나고 다 자라면 논에 풀어서 변홍사를 돕는 천둥오리 농법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천둥오리 가슴살이 맛있다는 장면이 나오는 짤인데 다행히도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긴 하더군요. 크크 그리고 이어서 그것만이 내 세상 감상하셨네요. 참 뻔한 영화이고 참 뻔한 감동을 강요하는 뻔뻔한 영화인데 나름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순전히 이건 주조연의 연기 덕인 것 같긴 합니다. 이병헌 윤여정 박정민 배우의 연기가 참말로 좋더군요. 주인집 딸 수정이로 나온 최리 배우도 눈에 찌던데 귀향에 출연했던 배우더군요. 연기가 뻔하지 않고 참 괜찮더군요. 박정민 배우의 자폐아이 연기는 훌륭하긴 했지만 오히려 좀 뻔한 연기였고요. 워낙 이런 비슷한 배역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고만한 연기를 보여줬다.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피아노 치는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윤여정 배우님의 연기는 뭐 믿고 보니까요. 역시나 뻔한 캐릭터지만 정말 잘 살리시더군요. 표정이며 목소리며 몸짓이며 버릴게 없는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이병헌 배우는요. 진짜 대단합니다. 특히 눈빛만으로 자기 속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이 배우도 참 한계가 어디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더군요. 그 밖에 한지민 배우는 사족처럼 등장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총평하면 뻔함도 잘 포장하면 멋들어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탁 보셨네요. 강시네님과 제가 동시에 사랑하는 임수정 배우님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임수정 배우님이 얼마전에 드라마도 하셨죠. 제 기억엔 강시네님도 감성평 올려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아니었던가요? 네. 아닙니다. 다른 분이 아마 써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안 봤습니다. 임수정 배우를 참 애정하는데 근래 작품들은 다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애정이 식은 건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죠? 뭔가 좀 다시 한번 대표 캐릭터 대표 작품을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일까요? 크게 영화에 공감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임수정 배우의 얼굴 보는 맛으로 끝까지 감상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영화였지만 또 그렇게 깊이 있게 접근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그 깊이가 얕은 까닭에 주인공의 선택에도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기엔 괜찮은 영화 이렇게 써주셨네요. 당신의 부탁. 이전에는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처음에는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 보셨다고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 심도 없고 좀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반쯤 넋이 나가서.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데이빗 백거님이 6월 4일 날 써주셨는데요. 이거 트립투 시리즈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거 이어서 두 개 써주신 걸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 4일 날 트립투 스페인. 스페인 쪽을 배경으로 찍은 거죠. 중년의 영국인 두 남자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든이 잡지사의 제안으로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 식사와 술을 마시며 예술과 사랑 인생에 대해 논합니다. 시리즈의 1편, 2편인 트립투 잉글랜드, 트립투 이탈리아 두 작품도 여러모로 재미나게 감성했는데 이번 편도 역시 재미나네요. 아, 그 지역을 가보고 싶은 분들 혹은 갔다 오신 분들 이 시리즈 보시면 도움도 되시고 또 추억도 떠오르고 하실 것 같네요. 두 배우 모두 영화 속에서 본인 자신을 맡아서 연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고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두 중년 남성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추구하는 가치 등을 보여주는데 이해가 가고 공감도 되더라고요. 저는 대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될 일도 없는 중년 남성 캐릭터들에게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 베코 님이 여성분이시죠. 우리 방송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 리뷰편에서 직접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방송편에서도 여러 번 목소리를 보내주셨던 적이 있으시죠. 계속 읽어보죠. 또 극중 스티브 쿠건과 롭 브라이드는 나이만 같지 성격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지켜보는 재미가 한층 더해집니다. 그 와중에 두 분 다 성대의 모사를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크크, 자주 웃었네요. 특히 전작들 중에 한편에서 찾아보니 트리프 투 이탈리아 편에서 배트맨과 베인 성대의 모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고입니다. 웃깁니다. 저는 두 주인공의 성향 차이와 나누는 이야기들 플러스 성대의 모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덤으로 여겼는데 미식, 술, 와인, 아름다운 풍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재미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혹시 트리프 투 시리즈 작품들 중에 한편이라도 감상하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나머지 작품들도 다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어느 한편이 처지는 게 없고 세 편 다 각기 매력이 있습니다. 두 배우 실제로 나이는 동갑이지만 따로 친분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엄청 친한 친구처럼 명기를 잘하십니다. 주기 잘 맞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덕골로 강신혜수사님께서 올려주신 버닝 훅이 잘 읽었습니다. 네. 요 버닝편을 저희가 지난 무슨 영화 보셨나요 편에서 한번 모아서 읽어봤죠. 여러 부분에 대해 깊고 길게 써주셨더군요. 딱 보고 와우 했습니다. 이전에 이창동 감동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버닝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쩜쩜쩜 그래도 전작들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니 아무래도 몇 작품도 찾아봐야겠네요. 이번 작품도 끌리지는 않았는데 강신혜수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감독이라 궁금해서 보았거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카스탕 이죠. 바카스탕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글 써주신 이후에 이미 보셨을까요? 뭔가 좀 처절한 느낌이 점점 세지죠. 바카스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한 적 있고 미량도 저희가 녹음한 적 있는데 미량은 보는 사람마다 정말 해석이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죠. 자, 7월 30날 흥행 1위 흥행 1위 주라기 월드 2편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기 월드 2편 우리 청취자분들의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교로 먼저 써주셨네요. 6월 6일날 사실 전작인 주라기 공원 1편, 2편, 4편 을 안 봤었습니다. 스필버그의 과거 작품들은 이상하게 별로 안 봤네요. 주라기 공원이 있고 현대에 이르러서 주라기 월드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난 상태 인것이죠. 음 주라기 월드도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크리스 프레시 나온다길래 봤습니다. 주라기 월드에서의 캐릭터도 스타로드와 좀 겹치는 이미지라 크크 관객 반응은 주라기 월드 1편 보다 안 좋은 것 같네요. 그 점은 저는 반대로 느꼈지만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공룡의 거대함을 즐기길 원하는데 영화의 주요 장면들은 그걸 느끼기 힘든 상황이었기 거기에 영화 초중반은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지 무슨 설명을 그리 해대는지 초중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됩니다. 갑자기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거지로 넣은 장면 같아요. 개연성을 지기 위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주라기 월드를 보러간 사람들이 굳이 그런걸 보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오락영화 이정도면 더 바랄게 없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작들의 오마주와 클리시의 덩어리인 영화라 뻔하다면 뻔한데 나름 긴장감을 주긴 하더군요. 적절한 공포감도 느낄 수 있고 이 영화도 3부작으로 나오는 듯 한데 3편에서는 좀 더 거대한 규모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편에서는 최강 츤데레인 트렉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에너아닉스님도 6월 7일날 드라이게 월드 2편 써주셨네요. 휴일 극장 나들이는 오랜만인데 조조로 감상했음에도 사람들이 무척 많더군요. 특히 영화의 특성상 초딩들이 단체 관람 온 듯 많았구요. 아 아이들이 공룡 참 좋아하죠. 음 뭐 이런 영화는 각 잡고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 그냥 신경 안 쓰고 감상하려 했는데 뒷자리에 나이 먹은 커다란 어린애가 자꾸 발길질을 해대서 크크 초딩들 많아서 걱정했는데 다 큰 어른한테 당하다니요. 또 영화 보는 내내 어찌나 떠들던지 왜 발길질 하셨을까? 애처럼 아 광크를 당하셨군요. 오늘 방송편에서 광크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던데 원고 정리하다 보니까 여튼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감상해서 그런지 영화는 전편보다 못했습니다. 초중반 공룡 테마파크였던 섬에서 일하는 사건과 장면들은 좋았는데 공룡들을 미국 본토로 잡아온 후부터는 좀 별로였습니다. 몇몇 장면에서는 개연성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뻔한 전기로 흘러가더군요. 제가 뭐 워낙 공룡, 괴수, 로봇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나름 감사한 거지만 솔직히 개봉 전 기대한 것 만큼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유전 공학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준 부분은 괜찮은 듯 합니다. 영화가 너무 가벼워지는 걸 조금은 막아준 것 같고요. 다음편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이 엔딩 크레딧 끝나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하긴 지금까지 주라기 시리즈에 쿠키 영상이 없었으니까요. 어찌보면 시시한 쿠키 영상이지만 다음편 배경과 대략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쿠키이니 감상하게 되면 끝까지 남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쿠키 영상이 있었군요. 순균오빠님의 답걸로 갑자기 배경을 집안으로 줄여버린 이유가 궁금하네요. 영화 속에서 그것 때문에 기대의 이하라는 분들이 많더군요. 덕분에 영화가 공포영화처럼 변했는데 감독이 몬스터콜 감독이다군요. 감독 보고 나름 납득하게 됐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수지님이 7월 2일날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라기 월드2 안보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에 아이를 데려온 4,5팀과 나머지 그냥 온 4,5팀 밖에 없더군요. 중간중간 큰 소리로 영어 대사를 따라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지만 오 뭔가 신선한데 워낙에 관객이 적어서 애교로 넘겼습니다. 제목이 주라기 공원인 줄 알았는데 주라기 월드였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크크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킬링타임용으로 킬링타임용으로 발전한 CG로 자연스러운 공룡들의 모습을 감상하긴 좋았습니다. 검색해보니 558만이나 봤네요. 제가 요즘 영화에 너무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최종 스쿠어는 566만 수지 님은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게 보신 것 같네요. 주야 공장장님도 6월 8일날 보셨다고 트위터에 쓰셨는데 제가 그냥 감상문을 가져왔습니다. 공룡을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있을까? 설정이 틀린 문제는 둘째고 그저 감사합니다. 굽신 여름 팝콘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공포 영화였다는 걸 몰랐다는 것만 빼면 점점점 아효 심장 점점 섬 탈출 때 프라키오사우루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 공룡을 보신다는 것에 아주 두근두근 하신 모양입니다.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좋게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력의 월드 2편 비교 감상 이었구요. 네 제 감상글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7년의 밤을 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의 평가는 크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감상했습니다. 재미없는 건 둘째치고 정말 지루합니다. 이야기 전개는 느린데 감정 발산만 주구장창 해대니 지칩니다. 저는 배우들 연기도 그닥 좋게 모질 못하겠더라구요. 장동건씨는 악역인데 왜 그리 목소리가 상냥한지 설경구씨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떡밥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캐릭터들도 희한하게 매력없게 모사되고 이걸 보면 과연 원작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진심 궁금해졌습니다. 광애를 만들었던 추창민 감독이 드라마 쪽은 강한데 확실히 스릴러 쪽은 약한 듯 합니다. 물론 영화 하나로 단정짓는 건 위험하겠죠. 정말 오래들어서 이토록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는 처음이다. 극중엔 유승량 배우 아내역으로 나온 문정희씨 연기는 좋았습니다. 그 악착같은 느낌이 예전 숨바꼭질 때 기억도 나게 하구요. 그놈의 우물이 뭐라고 그걸 자꾸 보여주고 말하는지... 그리고 덕구호를 봤습니다. 영화 덕구. 방수인 감독의 데뷔작 같습니다. 이순재 할아버지 주연작이구요. 이야기의 개연성은 중요한 지점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지만 감정의 개연성은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몰입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야기의 개연성은 중간에 좀 안좋아지지만 반면에 감정의 개연성은 끝까지 유지된다. 처음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그 감정선이 일관된다. 심파류 영화의 여러 소재를 겹친 영화입니다. 저는 심파 그 자체는 나쁘게 보질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뭐 여러개를 합쳐놓아서 참신하기도 했구요. 현재의 시골 혹은 농촌의 풍속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묘사도 있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이순재 할아버지는 정말 연기 잘하시네요. 부디 더 많은 작품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가요? 얼마전에 로망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이순재씨 나오는 노년 부부가 함께 침해 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걸 좀 낭만적으로 후반에 처리하긴 했지만 그 현실이 진짜 어목하게 느껴지더라구요. 로망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제가 지금 본거는 덕구 라는 영화였구요. 일본 영화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도 봤습니다. 일본 원작이 일본 영화 일종의 시간여행 영화이지만 SF 요소보다 드라마가 크게 강조된 영화이죠. 손편지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동력을 얻고 성찰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 과정을 보면서 관객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나미아 자파점과 보육원 양쪽에 연결된 사람들을 끈질기게 보여주는데 이게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 얽히고 설키는 맛도 있긴 합니다. 저는 메인 스토리보다는 편지를 받은 후 조연들이 맡게 되는 이야기들이 더 재미나더군요. 편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떤 뭔가 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영화는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소소하게 보기엔 괜찮을 듯 합니다. 워낙 앞서 7년의 밤 충격이 커서 이 정도로 좌절하고 싶진 않네요. 순길오빠님이 답글로 시카시노 게이고 소설이 이제 원작이죠. 한때 푹 빠져서 소설, 드라마, 영화 다 찾아봤던 때가 있었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악의에 가득한 추리소설이었는데 오랜만에 읽었던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은 추리소설이 아니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여튼 시카시노 게이고 소설, 원작, 영화는 한국 리메이크 파는 기대 이하가 많았고 일본 영화도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쪽은 나름 만족하면서 봤었습니다. 이게 그 강풀 웹툰을 작품화하는 때에 그 어려움과 좀 닮아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캐릭터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좀 파고들면서도 그걸 영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게 아닌가. 감독들의 능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원칙 그 작품에 내재된 한계가 있는 걸까요? 특성이겠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풀 작가 서사 과잉이라고 한번 쭉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카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 백야행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희진 씨가 영화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고 일본 영화도 있고 일본 드라마도 있는데 일본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길게 감정선을 세밀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밀하게 봤었고 정말 우울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작품을 어디서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 남이와 자파점의 기적 덕구 7년의 밤이었고요. 염력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죠. 제 글을 연상호 감독의 두 번째 실사 영화 초동력 영화고요. 부산행 이후의 실사 영화죠. 개봉 전 기대가 컸던 영화인데 청취자분들의 혹평을 읽고선 관람을 포기했었죠. 연상호 감독이 너무 안이해졌다. 그리고 단점이 확연히 드러나 버린 것 같다. 드라마를 조성하는 힘 이야기꾼의 소재는 확실히 부족한 듯 합니다. 전작들에서 장력성에 따른 긴장감이나 공포, 갈등 등의 요소는 잘 구현하셨지만 역시나 전작들에서 약하게 보인 이야기의 개연성이나 드라마성이 약점으로 부각되어서 보였습니다. 부산행에서 사건이 80%라면 인물의 감정성과 드라마성이 20%였죠. 그 20%가 부산행을 다른 조미물과 다른 영화로 만든 차이점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 20%인 감정성과 드라마성이 훌륭하다는 평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른바 PC함, 정치,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속성이 너무 강조되었습니다. 이 염력에서 균형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부산행에서도 도덕적인 판단을 관객보다 먼저 내린다 라는 말씀을 녹음해서 드린 바 있었고 어느 평론가는 생존주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몸부림을 윤리주의보다 천하게, 나쁘게 묘사한 것에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기승충에서도 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철거민, 그러니까 주인공 일행이 철거 용역 사람들과 주장 대립을 하기보다 철거민을 폭력의 피해자로 묘사함으로써 그리고 남주가 철거민을 초능력으로 도와주는 계기로써 이 영화의 염력에 피시함이 보입니다. 물론 철거민의 희생은 용산 참사 같은 실제 아픈 역사에 기반한 내용일 테죠. 이런 도덕성이 기반이 된 영화에서는 피해자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입게 됩니다. 선악 구분이 너무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죠. 극 중에서 제가 의아했던 두 가지 장면은 왜 20대 여주가 항상 현장에 선봉해 서고 건장한 남성 청년들은 후방에 있는가? 영화 후반에는 여주가 타인을 돕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철거민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런 사라진 장면들에서도 사람의 욕망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한 진영을 쉽게 확정하고 단단히 만들기 때문에 그 진영에 인간들이 보일 만한 욕망의 모습들이 결코 화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장면 20대 여자 주인공이 왜 현장에 선봉해 서고 건장한 남성 청년들은 후방에 있는가? 이게 뭐 남녀 차별에 대한 걸 제가 꼬집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 청년들이 후방에 있게 된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던가 무섭다던가 뭐 소리만 컸지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쫄아가지고 담력이 없어가지고 그 20대 어린 학생보다도 뒤에 있는다던가 뭐 이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더 보였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싶은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그런 욕망을 영화 속에서 보이는 순간 여자 주인공이 속한 이 철거민 집단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프라임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제 말대로 그런 변사가 나왔다면 영화 속 캐릭터의 깊이는 더 확보했겠죠. 이런 걸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시함,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것들 때문에 캐릭터의 입체성, 깊이 이야기의 깊이 이런 것들을 계속 소거시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고 있고 이 연상호 감독의 염력에서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났었다. 메시지가 영화를 잡아먹으면 안됩니다. 메시지는 영화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피시함을 어기는 것이라 저는 보고있다라고 써놨고요. 왜냐하면 이런 윤리적 당위가 오히려 인간성을 말소하는 연출이고 묘사이기 때문에 초록력을 발휘하는 액션 연출이나 화면은 괜찮았습니다. CG가 좀 허술하게 보인게 흠이긴 하지만 와이어를 이용한 액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정유미 배우가 나오는 부분을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오바스럽다며 비판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좋았고요. 정유미 배우가 나오는 부분 리듬감이 확 다르더군요. 너무 쉽게 선하게 구분된 이 영화 속에서 아이같은 악당 캐릭터라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기도 좋았고요. 감독의 지도가 없었고 그러니까 디렉션이 없었고 순전히 정유미 배우의 캐릭터 해석 그리고 연기였다면 꽤 인상적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과 같은 느낌이었다. TVN 드라마 라이브에서도 경찰 역할로 나왔었는데 너무 영화적으로 연기를 한다. 그게 리듬감을 깨트린다는 비판을 제가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배우의 대사 톤을 유심히 들어버린 편입니다. 장우적 캐릭터의 전형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배우만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신선한 해석이 들어간 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톤에는 감정이 실려있는 거고 그 감정은 배우가 그 대사 혹은 그 상황 그 장면을 해석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톤을 유심히 들어보는데 정유미 배우가 내뱉은 톤들은 매우 신선했다. 단순히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부분을 걷는 게 아니라 이른바 갑질을 하는 상위계층의 전형적인 말투에서 좀 벗어난 느낌 다중인격 같기도 하고 성격이 휙휙 바뀌는 인간 혹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아이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정유미 배우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악한 캐릭터입니다. 힘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고 상대를 조정해야 할지 알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악당으로서 갖출 건 다 갖춘 거죠. 인상적인 장면은 회사 법무팀에서 요청해서 가해자가 아닌 척 본인 스마트폰으로 본인 비명을 녹음하는 장면에 있는데 거기서 아 어려워 라는 불평을 내뱉는 대사와 톤이었습니다. 아 어려워 라는 아 피곤해도 아니고 아 짜증나도 아니고 어렵다는 대사가 나온 건 이 캐릭터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과 타인을 신경쓰지 않고 거침없이 살아왔다는 느낌을 주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정유미 배우가 매우 잘 살렸다고 봅니다. 좋은 연기란 전형적인 장면 대사에서도 풍성한 느낌과 표정을 찰나의 순간에 보여주는 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정유미 배우가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진정한 악당 캐릭터가 나오자 그 전까지 악당이었던 철거 용역 업체 사람들에게 코믹 캐릭터가 살짝 더 씌워집니다. 더 센 악당이 나와 버리니까 뭐 실상은 우스운 인간들이란 거겠죠. 영수증이나 챙기고 뭐 이런 정말 형필 없는 사람들인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 악당들이 원래 형필 없다. 뭐 이런 근데 이것이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철거 용역 깡패들의 비열함과 악함을 코믹으로 시석시킨다는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 영화 전체적인 톤에 비춰본다면 초반부터 코믹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비판 같구요. 진정한 악당 정유미를 돋보이게 만들려는 코믹 변신이었으니까요. 여튼 이번 염력은 좀 실망이었습니다. 뭐 시간대 위형으로 보긴 괜찮습니다만 감독의 전작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매우 아쉬웠고 부산행의 대흥행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 근데 부산행의 숙편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에나이딕스님도 6월 21일날 염력 보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지금 약간의 영화력 하락기라서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을 질러서 게임질을 하느라 사실은 게임이 더 재밌죠. 영화보다는 염력 감상했습니다. 저도 강신혜님처럼 이 영화 밀어두다가 강신혜님의 감상글을 읽고 용기내서 보았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크크 강신혜님의 비평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특수효카나 액션에 중점을 둬서 보았습니다. 그마저도 뛰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더군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 회사 근처인 테헤란 로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영화 찍는다고 도로 통제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놨었는데 이 영화 찍는 거였다고요. 그래도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은 영화였습니다. 주요 배역이나 배우들도 마음에 안 들었고 어설픈 사회 비판도 차라리 안하니만 못해보였습니다. 정림이 배우는 강신혜님처럼 저도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영화에서 혼자만 빛난 느낌이었고 출연 분량이 너무 짧아 아쉬웠네요. 저는 부산행도 그리 뛰어나다 평하는 편은 아니지만 감독의 이후 작품이었던 서울역과 염력이 연달아 망해서 이러다 자칫 연상우 감독도 원히트 언더 감독으로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다음 작품은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요? 염력 비교 감상 한번 해봤고요. 오늘 방송편 원고가 17초까지는 있는데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한 번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더위에 제가 넋이 나가서 너무 느릿느릿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죠? 위대한 쇼맨 이거 비교 감상하면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 1부로 잡고 끝내겠습니다. 에노아닉스님이 6월 12일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 싶었던 장면이 펼쳐지네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웃으면서 악수를 하다니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앞으로 서로 잘 돼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6.12 싱가포르 회담이었나요? 아 그게 벌써 1년 전인가요? 뭐 지금 아직도 전폭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얼마 전에 판문점 해동도 하고 남북미가 계속해서 그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좀 왔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굉장히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불난 짐에 부채질하는 꼴이고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프라고 독을 쏟아붓는 그런 격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성명을 내는 걸 영상으로 보았는데 확실히 아이들의 상상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면서 결기를 더 쉽게 대중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대단하더구만요. 이렇게 지금은 힘든 시기에 있지만 우리나라 항상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후위증을 좀 적게 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쇼면 읽어보죠. 에나이닉스님 먼저 레미제라블이나 라라랜드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에 비하면 많이 모자른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나오는 음악들은 하나하나 듣기엔 좋긴 한데 뭔가 깊이가 없고 너무 대중적으로만 만든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영화 내용이 너무 뻔하고 단순해서 별 고민 없이 보기에는 좋긴 하지만 보고나서 남는 게 없고요.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안이하게 그려진 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더군요. 다만 극중 여가수가 불렀던 네버 이너프라는 곡은 너무 좋네요. 글래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버 네버 이런 곡이죠. 데이비 백고님이 답글로 6월 18일날 저는 위대한 쇼면 즐겁게 감성했습니다. 특히 첫 시퀀스가 아름다워서 좋았고 잭 애프란 배우가 나오는 빠씨는 뭔가 쾌감이 느껴져서 클립으로 몇 번 더 찾아봤네요. N.I. 닉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다 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볼거리 위주였죠. 반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를 많이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N.I. 닉스님이 아메리카 메이드 보셨는데 이거 읽으면서 1부 마치죠. 다작을 하고 계시는 톰 형님이 주연한 영화 중에서 별 인기 없이 사라진 작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우연히 CIA와 엮여서 나중엔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의 수송책까지 겸했던 항공기 조종사 출신의 미국인 베리 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감상했다고 말씀드렸던 미국 드라마 나르코스에 등장하는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이었던 메데인 카르텔의 파블로 에스코바가 역시 이 영화에도 나오고 실존 인물이죠. 주인공과 거래를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감상한 편이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천하의 범죄자이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인물에 대한 영화인데 영화 톤을 너무 가볍게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범죄 영화는 좀 무거워야 제맛이라는 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톰 형님 7월인가 미션 2판 서블로 다시 돌아온다는데 오랫동안 영화 많이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봤습니다. 아메리칸 메이드 뭔가 그 돈 맛을 알아가는 거기 미쳐가는 주인공의 모습도 나오긴 하구요. 뭐 그러네요. 뭐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괜찮은 영화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미션 2파서블 에서 액션 시퀀스가 하나 있는데 정말 카메라 움직임이 기가 막히도 하군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액션을 직접 찍으시니까 이 배우님은 자 여기까지 1부 였구요. 여러분 2부도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위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읽어보고 있구요. 여러분 1부도 먼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업데이트한 나의 작은 시인에게 방송편도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너무 덥다 보니까 잠을 설치고 그래서 더 하루에 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힘을 내쉬고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순길오빠님의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월 16일날 캐롤을 재감상하셨네요. 선거를 하고 시간도 많이 남길래 영화나 보자 하고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화는 몇 번 봐도 재밌고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알고 보니 디테일한 감정들에 더 빠져들게 돼서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화에 담긴 여러 요소 중에서 이야기나 시각적인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N차 관람, 두 번째, 세 번째 이럴 때에는 다른 영화적 요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이렇게 감흥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저는 이 영화에서 그냥 케이트 블란체새의 눈빛만 100분간 봐도 만족하면 나올 것 같네요. 써주셨고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영화는 2017년작인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 감독상하고 미래의 사자상 두 개를 받았었던 영화네요. 초중반까지는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서 지루해질 즈음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크게 휘몰아치는 영화였습니다. 세상은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몇 번 본 프랑스 영화들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중반이 지루했던 것 같네요. 이 감독의 전작이 이 영화의 전 이야기라고 하네요. 30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영화를 이해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양육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바꾼 건 영화 나를 찾아줘 이유로 잘 만든 한국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양육권에 관련된 그런 영화인거 보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결오빠님 비평글 한번 읽어보았구요. 이어서 데이비 백곰님이 6월 18일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 영화 보고 써주셨네요. 영화감독 제작자 사진가 인 아니에스 바르다와 사진작가인 제이아알이 프랑스 여러 마을을 여행하면서 주로 건물들 외벽 위로 각각의 장소에 연관된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다큐멘터리 로드 무비입니다. 영화의 원래 제목이나 영어 제목처럼 여러 각 인물 장소에 알맞은 사연과 의미가 담뿍 담긴 큰 규모의 예술작품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를 보는게 보는게 아니었습니다. 간만에 꽉 찬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제 뒷줄 대각선으로 좀 떨어진 쪽에 네다섯 명 정도의 중년 여성 관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극장으로 놀러 오셨나보군요. 제가 서너 차례 뒤를 돌아보면서 패딩턴의 하드스테어 눈빛을 보냈음에도 낌새를 알아채고 견눈질러 저를 보긴 해서 그 빈도나 강도가 잦아들긴 했지만 완전히 조용히 잊지를 못 하시더군요.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닿으려면 다른 관객분들을 해치고 가야 해서 그렇다고 큰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제 양옆과 뒤쪽 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신경 쓰이실까 봐요. 상당히 거슬려서 영화 감상은 반 포기하고 저를 볼 때까지 쳐다봤는데 쳐다보면 입모양과 제스처로라도 얘기를 하려고요. 그랬는데 못 본 척하고 정면만 응시해서 점점점 관람시간의 절반은 속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싸우면 안 돼 괜찮아 화내지 말자 라고 생각하느라 다 보냈네요. 후후후 카페에서도 그 정도로 떠들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대화를 아주 크크 부스럭거리지만 않으면 음식 섭취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정말 나중엔 어이가 없어서 웃길 정도였습니다. 영화 종영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강연이 시작되었는데 강연하고 붙어있는 그런 상영이었나 보군요. 강연 듣느라 열 받는게 좀 가라앉기도 했고 평소에 관객들이 거의 다 빠지고 난 후에 상영관을 나가는 편이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그 시끄럽게 굴던 관객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혼자 영화를 보러 간 것 이었서 저로의 기회였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보러 갈 때에는 거슬리는 관객에게 얘기를 하려 하면 함께 간 사람이 옆에서 제 허벅지를 잡고 말려서 말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리거나 그냥 얘기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고 또 못 하고요. 어쩌다 보니 글이 길어져 관람객 후기를 남기게 되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1부에서도 광크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데이빗 백건입니다. 아주 제대로 광크를 당하셨군요. 극장으로 놀러오시는 분이 계시죠.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원한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앉아서 뭐 사랑을 낳는다던가 음식을 섭취하신다던가 수다를 떤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걸리신 모양입니다. 데이빗 백건임님이 아주 힘들게 보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었고요. 계속해서 데뷔 백건임님 글 이어서 읽어보죠. 6월 21일 날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니 엄청 졸린데 머리가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잘 수가 없어서 놀러왔습니다. 새벽 1시 27분에 써주셨군요. 이전에 머리 길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달고 다니고 관리 다 해가면서 다녔던 건지 모르겠네요. 삭발하고 싶다는 말만 수년째입니다. 여성분이 삭발하는 모습을 제가 현실에서는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TV 이런 데서 작품 속에서만 봤던 것 같은데 삭발도 어울리는 두상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짱구 머리라가지고 두상이 안 예뻐서 삭발을 해도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삭발하면 시원하죠. 머리 짧게 자르면 영화 오션스 8 보셨네요. 오션스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기빠진 느낌이었네요. 이야기가 너무 우연해 기대는 것 같습니다. 구멍난 부분은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듯 했고요.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은 꽤 있긴 하더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장소나 물건의 스케일이 큰 덕도 있고요. 케인트 블란첫 배우 멋집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되고 싶어요. 크크 산드라 블록도 멋있고 섹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산드라 블록이 입은 드레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앤 해서웨이 배우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나오고요. 나머지 배우들도 대부분 다 스타일 좋고 개성있게 나오긴 하는데 연기는 펼칠 틈이 없다군요. 케인트 블란첫 고작 그렇게 나오다니 선뜻 추천드리긴 쉽지 않네요. 그냥 로건 럭키 보십시오. 크크 로건 럭키 는 정말 마음을 훔친 답니다. 그럼 이만 머리마저 말리러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꿈 꾸시길 그리고 이어서 제 답글에 대한 글을 써주셨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영화가 여성에 중점을 두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 에서는 별로 였습니다. 언뜻 보면 여성들이 끌어나가는 듯 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타 남성 주도적인 영화와 별반 다를게 없는 캐릭터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긴 합니다. 저렇게 갈등 충돌이 없는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팀 섭외도 술술 한방이 잘 되고요. 들어 영화의 어느 한 요소만 이라도 만족 스러우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편 하네요. 그래서 오션스 에잇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애노아닉스 님이 답글로 백곰님 요즘 들어 영화의 어느 한 요소만 이라도 만족 스러우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라는 말씀 이런 마음 들면 나이 먹어 간다는 증거 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크크 좋은게 좋은거긴 하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영화 보니까 막 쌍욕 까진 하지 않더라구요. 크크 데이빗 백곰님이 다시 에노아닉스 님 남겨주신 댓글 읽고 엇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 자주 듣네요. 요즘 저의 고민거리와 일맥상통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나이가 드시는 건가요? 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유순해지는 부분이 커질 까요? 워낙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이렇게 체감하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 하지는 않거든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신기한 부분이 긴 합니다. 돈 내고 영화 보는데 웬만하면 즐겁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극장에 혼자 갈 때가 많이 있지만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면 지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러 가거든요. 그 작품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렇게 나름의 쌍욕을 하지 않을 방법을 여러분도 다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에 좋았던 점만 딱 집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리 엉터리인 영화지만 이런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나마 재밌을 거다. 이런 식으로 다음 글 읽어보죠. 데뷔 백곤 님이 오목소녀 보셨네요. 6월 23일 한때 바둑신동이었고 지금은 기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바둑 박세환 배우가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녀의 주종목이 아닌 오목대회에 출전하는 내용입니다. 비현실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요소들이 잘 섞여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괜찮았습니다. 오목 경기나 오목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네요. 영화로 개봉하기 전 옥수수 어플에서 무료로 제공할 때 보았는데 옥수수 자체제작 웹드라마더군요. 웹드라마는 한 회차당 십여분 정도의 길이라서 집중도 잘 되고 호흡도 짧아서 더 재미나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침대에서 편안히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듯한 작품입니다. 주요를 맡은 박세환 배우 처음 보았는데 언뜻 언뜻 고아라 배우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독전 후기에 추가할 부분이라고 써주셨네요.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우습게 나온 덕에 조폭, 마약, 비리 등이 멋지게 그려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겉멋은 있지만 멋지지 않은 특히 차승환 배우가 맡은 브라이언 역할 차승환 배우라서 그런 역을 맡아도 멋있는 거죠. 화면을 뚫고 나와 저한테 전도할 것 같았습니다. 곡 중에서 그런 설정의 캐릭터였죠. 뭐가 되었든 김주혁, 진서연, 박혜준 배우 최고입니다. 차승환 배우 배우가 또 무슨 영화를 찍으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개봉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빗 배꼽님 오목소녀 이었고요. 네, 데이빗 배꼽님 글이 계속 이어지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 정말 오래간만에 혼자서 1박 2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즐겁고 평화롭게 잘 놀고 쉬었네요. 그럼 간만에 VOD 후기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곤지안 보셨네요? 안 무서운데 하며 보다가 중반 이후로는 점점 점점점 결국 못 보겠어 하면서 소리 끄고 화면만 뛰엄뛰엄 건너뛰면서 보았습니다. 내용은 궁금했거든요. 중 후반부에 귀신이 그 불쾌하고 무서운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볼 수 있었을 텐데 큰 고비였습니다. 결론은 볼만한 공포 영화였습니다.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혼자 공포 영화 보기 로망은 실현했네요. 공포 영화는 혼자 봐야죠. 아닌가요? 같이 같이 봐야도 재밌을까요? 같이 소리 지르고 옆에 사람 놀라는 것에 내가 놀래고 악녀도 보셨네요. 한국 영화죠. 악녀가 너무 착합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 표정 한 번만 악녀 다 왔네요. 액션은 신선했습니다. 옛날에 서든어택 게임이죠. 서든어택 할 때 이후로는 그런 카메라 워크를 오랜만에 보았어요. 영화에선 처음 접해봤네요. 원체 이야기 자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액션은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목빈 배우의 노력 고생의 결과물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녹음했던 조닉 3편에서도 이 악녀의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감독이 밝히기도 했죠. 램페이지도 보셨네요. 35분 정도 보다 껐습니다. 유인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늑대도 나온다고 하길래 보았습니다. 보다가 지루해서 정작 늑대가 등장할 때쯤 꺼버렸네요. 그 다음에 댐포걸즈 바로 이 모습이 요즘 10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적이고 판타지 같은 1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입니다. 10대에서 벗어난지 오래되셨거나 아직까지도 그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좋게 보셨네요. 댐포걸즈 데이빗 배꼬닉 VOD 여러 후기들 한번 읽어보았구요. 시카리오 2탄이 개봉했었죠. 요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날 황금날개님께서 오랜만에 적어주셨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영화를 보았지만 그닥 좋지 못했죠. 오늘 기다렸던 시카리오 2편을 보았습니다. 전편의 시종일과 느껴지는 긴장감과 액션 잔인한 복수를 염두에 두고 길이가 컸습니다. 이번 악당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 시작부터 쇼핑몰에 테러가 발생하고 좋았죠.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산으로 가더만요. 막강한 미정보국의 화력으로 거대한 악당이 아닌 졸개들만 처리하고 악당 딸의 의미 있는 역할도 없고 처음부터 나온 꿀통 청년은 명만 길고 어느 하나 완결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댓글 알바들은 사기 점수로 도비하고 왕짜증 네 이 글에서도 느껴지네요. 에나이 닉슨 윈도 보셨네요. 1편은 극장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워낙 평이 좋아서 2편은 흥행 좀 하겠네 했습니다. 그런데 엇 개봉날 저녁 타임에 한 10명이서 봤네요. 크크 개봉날에 대한민국 영화시장은 여성분들의 취향이 아니면 흥행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마초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1편의 연장성 상에도 있기 때문에 큰 흥행을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 편은 앞서 황금날개님 말씀대로 1편보다 많이 못합니다. 1편의 분위기를 그대로 계승했지만 비장미나 장중함은 많이 떨어지구요. 이건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거겠죠. 굳이 이 영화를 속편을 만들어서 시리즈화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1편의 분위기와 인물들을 이대로 섞이기엔 너무 아까웠던 제작사가 욕심을 부려서 2편을 만든 것 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여담으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이 얼마전에 본인은 대부 2편과 3편은 찍기 싫었다 하셨다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시카리오 2편 감독을 안한건지도요. 크크 총격장면과 배경음악 촬영 등은 좋았지만 역시나 이것들도 1편과 비교를 피할 수 없고 1편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조시 브롤린 배우는 연기와 목소리는 좋은데 팔이 너무 짧아 보여서 약간 웃겼습니다. 아 맞아요. 약간 좀 몸에 비해서는 팔이 좀 짧아 보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여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판 올드보이에서도 장돌이 휘두르는데 팔이 짧아 보이더니만 이 영화에서도 쇼팔이 형님으로 나오네요. 또 타노스가 워낙 인상 깊어서인지 영화를 보면서 저 형님 손가락 한번 튕기면 반은 그냥 죽을텐데 왜 저리 총질이셔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크크 네 타노스 형님이 짱이죠. 끝으로 3편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장면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는데 스폰을 하지 않겠고 그저 저는 불호쪽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데이비 빼꼼 님이 답글 써주셨는데 한국영화시장은 여성관객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흥행이 안되나요? 저와 제 여자사람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왜 대부분 다 망했을까요? 크크 애노아닉스님 상반기 힘드셨으니 하반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꽉꽉 가득 차시길 바라요. 저도 상반기는 힘들어서 아주 열이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전에 남겨주신 후기보고 머니백 보았는데 예상보다 재미있더군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노아닉스님의 답글로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소위 대박 영화의 공통적 특징은 일단 데이트용으로 무리가 없는 영화라 보거든요. 그래야만 흥이한다. 영화 데이트 시에 여친이 원하지 않는 영화는 남자들도 역시 보지 않죠. 억지로 보자 하면 싸우니까요. 크크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영화관에 가는 일이 아무래도 여자분들 보다는 적으니까요. 그럼 좀 이상하죠. 굳이 갈 수는 있는데 모여서 영화관에 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갈 돈 이면 PC방을 가겠죠.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하러 가던가 결국은 여심을 잡는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크크 데이비 백권 님도 하반기에는 좋은 일만 많이 맞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청취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족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남녀노소 구분없이 볼 수 있는 영화 마블 같은 경우도 연령대 상관없이 남성들이 많이 보지만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령대 상관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보시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보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는 엄마나 아빠가 똑같이 가고 시카리오 2편 비교감상 이었습니다. 황금날개 님과 에나리스 님 모두 좀 안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왓치매를 봤네요. 이거 유명하다고 하는데 잭스나이더 감독이 2009년 작입니다. 청볼이고요. 폭력 선혈 선정성 모두 난무합니다. 잭스나이더 감독이 영화 300을 연수했던걸 잊었네요. 때깔이 좋습니다. 초능력 보다는 약간의 괴력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는 히어로 들이 시간이 흘러 은퇴를 한 상태 인데요. 그중에 자유분방한 히어로 한 명이 타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파헤치는 한 히어로 시선으로 영화는 전개되죠. 제가 예전에 졸면서 봤던 탓인지 이번에 새로운 영화 보른 느낌 이었습니다. 히어로 공식을 많이 끼는 작품이네요. 중간에 말도 되지 않는 캐릭터나 이야기 전개가 있지만 특히 후반에 그래도 히어로 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면은 참 신선했습니다. 남성 히어로 성폭행을 하려 했다던가 미성년자 히어로 연애를 했다는 얘기던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웅도 있고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들의 뒷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제가 영어 제목은 브라이트번 봤는데 제가 그걸 아직 블로그에 남기진 못했었죠. 그건 슈퍼맨의 흑화를 그린 얘기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힘이 있는데 굳이 착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힘이 있으면 꼭 착해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 왓츠맬에서도 힘도 갖고 있고 게다가 어떤 자신의 주먹도가 점점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다 보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나쁜 욕망을 구현하라고 시도하는 거고 등등등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여타 마블이나 DC의 히어로가 관객의 환타지를 채우면서 약간의 인간성을 양념으로 갖고 있다면 이 영화 속 히어로는 환타지의 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물은 그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원작은 DC 그래픽 노블 이고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11호에서 히어로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누가 통제하는가 하는 명분상의 문제로 갈게 되는데 왓치맨은 그 너머의 일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히어로 각자가 모두 자신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왓치맨이라는 작품이 좀 더 심오하게 따져 들어가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감시하는가 누가 그를 정의롭다고 판단 내리겠는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하는 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평이 주류일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요즘에 OCN에서 왓처라는 한석규씨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약간 소프트한 하드보일드 그런 느낌인데 11호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오히려 히어로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물론 영전일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바세한 것들이지만 권력이라는 건 항상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품으로 보고 있는 히어로들 같은 경우는 워낙 특출난 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민주주의 시스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감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다 뭉개트릴 정도의 힘이니까 그런 초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초인이 필요하냐면 우리 일반 현실의 시스템이 구할 수 없는 혹은 구현할 수 없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밖에 초인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비판하는 편입니다. 영무를 볼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초인 영웅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저렇게 큰 일이니까 저 초인도 애를 먹으면서 해결할 정도의 일이니까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나설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웅이 그 일을 해결했을 때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정의가 구현됐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영무를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편이긴 합니다. 샤말란 감독의 히어로 시리즈 저희가 세 편 다 녹음을 했었죠. 마지막 글래스 편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주제로 흘러가잖아요. 시민들이 결국 났어야 된다. 사회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그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분쇄하는 그런 곳에 났어야 된다는 걸로 결말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초인들은 다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샤말란 감독 방식으로 히어로에게 인간성을 부여한 겁니다.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마치맨 영화에 대한 주류적인 평가는 정의를 구현한 자들이 정의롭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을 감시하는가 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그린 점이 좋았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착하다는 착해한다는 그거는 일종의 편견이고 고정관념이거든요. 착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그 사람을 설득하고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가 힘이 있다고 무조건 착할 것이야 착해야만 해 이렇게 판단하고 손을 놓으면 안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제가 애정하는 키게스 1편에서 핫거리 탄생하는 이유도 복수심이었습니다. 키게스 1의 영웅들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불의에 맞서고 있었고 오히려 악한 진영이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하죠. 여하튼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는 참신함이 느껴지는 왓치맨이었습니다. 화끈한 청불의 화면을 원하시면 좋아하실 듯 합니다. 물론 이야기의 개연성은 살짝 옆으로 제쳐놓고요.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항상 윤리적 당의와 사적 동기 개별 사적 동기를 두 가지 항상 함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만 하고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두 가지가 존재해하니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화학적인 결합을 할 때 시너지가 그 인물이 강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1부였던가요? 염력 같은 영화들 그저 정의감에 투철한 윤리적 당위로만 움직이는 인물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평면적이거든요. 인간성이 거세된 거죠. 윤리성이 반드시 인간성과 등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강한 개별 사적 동기는 복수다. 복수만큼 순수한 사적 동기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수를 추천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안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망가지는 길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본 왓치맨 이었고요.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자 에나이닉스님 글 6월 29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네님 무려 올해가 벌써 절반이나 훌쩍 가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올해 유독 힘든 일이 많고 꼬이기만 해서 빨랑 지나가 버렸음 합니다. 기억의 밤을 보셨네요. 이 영화는 좀 까야 할 것 같습니다. 원통 기시감덩어리의 이 짝퉁스러움이란 오바스런 설정과 억지 우연은 보너스야. 장항중 감독은 무한상사 편도 망쳐놓다니 이 영화도 그 망한 무한상사처럼 만들어놨더군요. 장르도 불명확하고 배우들 연기들도 겉도는 느낌 특히 추격장면과 기타 액션씬을 정말 영화상에서 보여주기엔 다소 민망한 무한상사의 극옥과 판박이 수준입니다. 심지어 스토리틀링도 무한상사와 비슷하고요. 뭐 이건 부인인 김은희 작가의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엔딩 크레딧 전에 쿠키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 진짜 이 장면을 왜 넣었지 싶었습니다. 영화를 올드하게 만드는 활용점정한 다 타버린 쿠키였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 보셨는데 요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든 재미든 떠나서 일단 주인공과 공감이 무척 많이 됐습니다. 저는 비록 자식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초반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해를 보여주는 장면은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렬의 사건들이 다소 자규적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힐링이 많이 된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처럼 누군가 그냥 괜찮아요 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주연인 벤 스틸러의 연기 괜찮았고 자신의 인생을 반취해 보기엔 썩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요. 중년 남성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5일날 대휘 백굽님도 이거 보셨는데 제가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 극중에 47으로 나오는 주인공 브레드가 평균 수명이 절반이 지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본인 위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더군요. 브레드 본래 성격이 아니라 중년의 위기를 겪느라 잠시 그런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피로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빠져 살다 보니 착각에 빠져 피해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에 젖어있을 수밖에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 결과 값이 너를 띄고요. 아들에게 본인을 투영시켜서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착하고 아빠를 잘 참아주더군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주변 친구들의 성공을 보며 시기 질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내리기 까지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대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비교를 통한 상대적 행복 상대적 불행 두가지 모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버닝이 떠오르네요. 종수가 왜 벤에게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모르겠던 저는 브래드가 사심을 품었던 하버드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요. 버닝에서 종수가 왜 벤에게 열등감을 느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 이해가 될걸요. 굳이 자존감이 충만한 분이더라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다 조금씩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게 그거죠. 사회적인 세뇌를 당한 거죠. 사실은 남성들도 뭔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여성에게 자신이 내보일 게 더 많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주입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건데 슬픈 얘기죠. 사실은 버닝 버닝에서는 여성이 사실 그런걸 신경 안 썼잖아요. 유아인에게 그런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저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그러길 바랬는데 괜히 쌍욕하고 이상한 표현 쓰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상처받고 그다음부터 영화상에서 안 나오잖아요. 계속 읽어보죠. 역시 SNS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남 사는 것도 궁금하지 않고 제 것을 보여주기는 더 싫고 무엇보다도 귀찮아요. 그냥 만날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따로 연락하면 되고 덕글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올해도 못가겠네요. 더위는 저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하드코어한 작품들이 많은 듯해서 재밌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을 갱년기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남자 둘도 갱년기를 심하게 앓거든요.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의논도 하고 좀 오픈된 그런 상태인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뭘 뭐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남성성에 대한 고정된 그런 사회적 편견인데 남성은 무조건 강해야 된다. 다 참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갱년기로 막 울어? 질질 짜? 그러면 멋져 보이지 않죠. 강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도 숨기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도 좀 갱년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데이비 배꼽 님이 공감을 써주셨네요. 확실히 남성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강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인간인데 고작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짓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히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 그래도 전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신혜수자님 초기 방송 따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당히 찌질하면 친근감도 들고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적당히 찌질합니다. 초기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지금은 지웠죠. 워낙 부끄러워서 지웠었고 한 2년 됐나요? 그 전에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도 듣지 않습니다. 음질이 워낙 안 좋고요. 내용도 전혀 다르죠. 저희가 방송에 NG라고 올리잖아요. 항상 정규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올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원래 부수적인 거였고 원래는 우리 실제 사연과 영화 속 내용을 결부해서 우리 스스로의 찌질함을 한번 밝혀보자. 대우각성해보자. 이런 취지의 방송 그게 정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의 목적 제목이 맞나? 그런 영화에 있어서는 우리 주위에서 다른 이성에게 불쾌감을 줬던 적 그런 것도 한번 반생해보자. 혹은 뭐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을 영화와 접목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랬었죠. 아마 영원히 이제는 오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송들입니다. 초기 방송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이거 비교감상이었고요. 앞서는 기억의 밤 NY 닉스님 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중년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지님이 저희 채피 방송편 페이지에 6월 29일날 글 써주셨네요. 이 영화 예전에 봤었는데 세부적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 B급 정서를 잘 모를 때라 영화가 좀 유치하고 기대해보다는 실망했던 느낌이 어렴풋이 듭니다. 스포일러를 잔뜩 하셨다니 방송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봇 SF 시리즈 1, 2, 3 거기 세번째로 채피를 녹음했었죠. 로봇 SF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시리즈를 했었고 채피 같은 경우는 이 감독 자체가 B급 B급 정서로 이 감독 작품들을 봐야 재미있습니다. 특히 채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너아닉스님이 답글로 닐블롬캠프는 디스트릭트9이 워낙 빼어나서 후속작들이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마치 엠나이트 샤말란 감독 같은 케이스이지 싶어요. 꼭 샤말란 감독처럼 제기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후속작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죠? 디스트릭트9 같은 경우도 저는 B급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곤충같이 생긴 외계인 나오고 주인공이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고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류평론에서는 엄청난 은유다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B급 정서입니다. 처음부터 B급 정서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무기 컬렉션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영화들에서도 채피에 대해서 수지님 써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댓글들입니다. 곰띠님이 트위터로 써주신 것들 세계연의어스 읽어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 써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보죠. 강시대님이 영화 오아시스에서 막혔다. 제가 지금 이창동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막혔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관련 검색해보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간을 보고 외면해 버린 케이스인데요. 이 영화는 제대로 완주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죠. 일단 보고 나서 글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6월 5일 날 이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설경구 문솔이님 연기 정말 좋더군요. 외면해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니 안 본 영화가 아니라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봤던 영화인데 강시대님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극중 장애인이 속한 가족의 야비함 비루함 그리고 어떤 보상심리가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네요. 아무튼 종주는 남자다웠고 공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설경구 연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바깥사탕 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괜히 울부짖지 않아도 슬퍼요. 그 인물을 보면 그 연기를 보면 이 오아시스 에서는 6월 29일 날 곰띠님이 에일리언 2편 보고 써주셨네요. 제가 이 영화를 본게 86년 겨울 이태원 카페 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2편을 극장에 가서 보았죠. 알고 보니 1편은 79년에 만든 작품이다군요. 어떤 이유로 2편이 먼저 수입된 경우인데요. 리들리 스콧 에일리언 1편을 만든 그리고 87년에 개봉했었는데 리들리 스콧 과 제임스 캐메론은 상상력에서 약간 분위기가 달랐고요. 제임스 캐메론의 2편보다는 리들리 스콧 1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2편보다는 1편이 좋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와 86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옛날 얘기 해주실 때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 달편 2부였고요. 2018년에 써주신 것들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현재 올리고 있지 않죠.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외국 어플들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블로그 찾아오셔서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신 영화 후기를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방송편 들으시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댓글이나 여러가지 트위터나 블로그 방명록 혹은 방송편 페이지 이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아주 추운 겨울이 곧 올 겁니다. 이제 기대작들 봉오동 전투 이런 것도 개방하고 요즘에 일본 관련해서 주전장 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르 영화들도 계속 나오네요. 사자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변신이라는 영화도 8월달에 개봉하네요. 이것도 꽤 기대가 있던데 영화 성수기가 오니까 여러분 더워도 잘 견디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